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많고 또 유식한 사람들도 많은데 다들 어쩌면 본질적이고 정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을까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요즘은 부쩍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잦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보수준영의 기대를 한껏 모았던 유니숙 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오랜만에 조순일보에 글을 기구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니숙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명문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학위를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 연설을 통해서 일약 스타드메울은 경제 전문가입니다. 유니숙 전 의원은 말도 잘하지만 글도 잘 쓰는 전문가의 반열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그가 오랜만에 침묵을 깨고 조순일보에 기구한 글의 제목은 보수 리부팅이 정권교체만큼 절실하다.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보수는 폭삭 망했었다. 대통령에게 잇바른 소리 한 번 못하고 떡고물만 바라보던 정치인들은 당의 대들보와 쓱가래가 무너지는 난리 통해서도 제 몸들만 겨우 빼냈다. 의기양양한 민주당은 보수 괴멸과 20년 장기 집권을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불과 몇 년이 흐른 지금 정권교체 전망이 어둡지 않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껏 고무된 분위기에서 치러진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정당 혁신에서 힘입어서 국민의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란 자화자찬에는 걱정이 앞선다. 스스로의 한계와 과제를 짚어내지 못하는 정치 세력이라면 선거에서 이긴다 해도 국가의 미래를 밝힐 수가 없다. 이런 윤희숙 전 의원의 주장에 오랜만에 그런 주장을 냈습니다만 그 주장의 첫 부분을 읽으면서 정권교체 전망이 어둡지 않다. 선거에서 이긴다 해도 국가의 미래를 밝힐 수 없다 등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일을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지금처럼 선거 자체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지는 판국에 어떻게 윤희숙 의원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 같은 윤희숙 전 의원의 가정이나 전망이 본질적인 문제에 애써 눈을 감고 외면하는 대전제 하에서 나오는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선거의 무결성 문제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을까라는 점이 저는 아주 놀라울 뿐입니다. 윤희숙 전 의원이 펼치는 칼럼의 본론에는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정치적 수사로 아름답게 채색된 그런 주장들입니다. 보수적 혁신적 대안, 보수정치의 정신, 보수의 전면적 리부팅 절실, 약자 배려와 격차 완화에 대한 보수의 배려 등의 화려하고 과거에 잘 찾아보기 힘들었던 윤희숙 전 의원의 그런 정치적 수사들이 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은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앞으로 늑달의 대선 경주 동안 보수정치가 스스로를 리부팅할 수 있을지가 나라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과거 전문가로서도 윤희숙 의원은 조선일보의 기구를 퍽 많이 한 그런 전문가입니다. 아마도 그런 조선일보의 기구가 그가 정치인으로 발탁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당시에 전문가로서 윤희숙 의원은 대단히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동안 정치판에서 많은 경험을 한 탓인지 그리 정치적 수사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전문가로서 윤희숙 의원의 그 매섭고 구체적인 지적은 온데간데가 없고 뭔가를 이렇게 숨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이 오랫동안 글을 쏜 작가이자 또 기구가이기 때문에 타인의 글을 읽어보면 타인이 어떤 심적 상태에서 글을 썼는가를 예상해 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을 글을 읽고 제 입에서는 이런 말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의 시국에 관한 글에서 단 한 단어도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 즉 선거 정직성과 선거 무결성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런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일종의 한탄입니다. 보수의 리부팅이고 보수의 정신이고 뭐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의 정직성 선거의 무결성에 대해서 한 단어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용기나 지혜가 없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렵더라도 단 한 단어 정도는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국민들을 의식해서라도 윤희숙 의원이 칼럼에서 선거 무결성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확실해져야 된다. 이런 한 문장이나 한 단어 정도는 사용할 수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희숙 전 의원의 글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정치인과 그리고 지식인 언론인 전문가들의 비급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쩌면 구한말에 이완용도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나 차라리 일본의 조선의 운명을 의탁하는 것이 백성도 좋고 남기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닌가 아마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일본에 부역했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인 보통선거와 비밀선거가 심하게 훼손되고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식자청과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의 이 같은 침묵은 훗날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으로 봅니다. 윤희숙 전 의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글을 읽으면서 저는 그동안 글을 많이 써왔던 한 사람으로서 참 비겁한 글이다라는 그런 판단에 씁쓸해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잔뜩 정치적 수사만 늘어놓을 수 있을까 실로 놀랍고 놀라운 일이고 또 실로 너무나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한때 보수진영의 기대주로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대를 안았던 그런 젊은 정치인으로서는 너무나 비겁한 글을 접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윤희숙이 아니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글을 전혀 안 쓰는 사람 같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 제가 글을 오랫동안 써왔고 지금도 계속 현역으로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글을 쓰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정치적 수사라고 온통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도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한 글이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